.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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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진짜 대물이네. 대물이에요. 대물. 자 오늘 북한강에서 와 어마어마합니다. 파장이 이야 안들리네. 설명 한번 하자. 그래야 나도 이혼 없이 졸업하자.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공기 그렇지. 먹었습니다. 공기 먹여야돼. 이야 이뻐 이뻐. 몇번 10번은 더 먹여야될 것 같아. 좀 안빠졌어. 아 빵도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다 진짜 물결이 내가 끌려나갈지 이경우. 아아 잎이 흔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번 하다보면. 그쵸. 입 찢어지던가 살짝 뒤로 좀 빠져줄래? 내가 뒤로 좀 빠져줘야돼. 내가 그쪽으로 가야죠. 내가 뻘물로 가니까. 아 됐어. 뻘물로 왔어. 뻘물로 와야죠. 공기를 몇번 더 먹여야될 것 같아. 공기를 몇번 더 먹여야되라 이거. 아우. 이거 뭐. 이거 한두번 갖고 안되겠는데요. 10번이라도 먹일거야. 그쵸. 아니 아까 배 뒤집는거 같더니 됐어요 됐어. 한번 더 먹었어 이제. 됐어요 됐어요. 오오오. 포셉 될라그러니까 그냥 바로. 워낙 무게감이 좋으니까. 큰 방이 있으니까 끝까지 조심을 해야될 것 같고. 그쵸. 우리 앞에 지형은 어느정도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까. 뻘물로 이용만 하셔봤고. 그쵸. 윗속에서 어쨌든. 맞장 떠서 이겨야 승부지.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긴거잖아 그치? 그쵸. 어휴. 이제 다 됐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해줘요. 아이고. 한바퀴 돈에 또. 회전을 그냥. 한 번 더 해도 돼. 얼마든지 내가 상대해줄 수 있어. 자. 이렇게 가면 안돼. 너무 많이 가면 안되고. 이야. 자.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줄 수 있다고. 물어주는게 문제지 뭐. 자. 한번 해보자 다시한번. 자. 이번엔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아. 공지해주면 안될 것 같고. 공지한번 보고 해.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공지한번 더. 완벽하게. 완벽하게 해줘. 완벽하게. 완벽하게. 자. 이제 완전히. 한 번에 가면 돼. 넉다운 됐습니다. 자. 아. 자. 됐어. 가시죠. 천천히 천천히 끌고 나가야돼. 끌고. 네. 포셉으로 잡고 끌고 나가세요. 요즘. 들. 들. 무게감이 아니에요. 지금.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엄청 큽니다. 이제 회복시켜서 보내주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야. 하하하. 자. 가자. 뽀뽀까지 그냥. 자. 갑니다. 아... 야... 동영상으로 담가 부실 아...